그랬을 때 우리가 이번에 수능 문제 가지고 시끄러울 때 매력적인 오답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말장난하냐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엄청나게 막 분노하시고 막 그랬는데 그냥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것들을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시험에 신문지상에서 한참 떠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말이 실제 있어요 이 시험 평가하는 그 전문용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가령 1번, 2번, 3번, 4번이 있을 때 4번이 정답이야 그래서 4번 정답을 쓴 사람이 80%고 나머지가 10하고 5, 5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이 문제는 별로 좋은 문제 아니에요 이건 너무 쉬운 문제인 거예요 누가 봐도 4번이 답이라는 거를 누가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어쩌다 한 개 섞여 있을 수는 있어도 너무 많으면 점수가 다 같이 올라가면서 1등급이 결국은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1등급을 못 주게 되면 난리 나죠 이제 애들이 전부 다 하나만 틀려도 2등급 이렇게 되고 3등급 이렇게 되니까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퍼센테이지가 적절히 분배되게끔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가령 1번은 30이고 2번이 20이고 벌써 50 썼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10이야 그러면 남은 게 몇이야? 40이잖아요 그러면 40이 정답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30도 만만치 않게 정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1인지 4인지 이내 두 개는 아닌 거 알겠어 1인지 4인지 모르겠어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제대로 공부한 친구는 4를 고르겠죠 근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일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이런 게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제가 너무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는 말인데 이 말을 내놓은 기관 쪽에서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일반 언중들은 또 이 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장난한다고 엄청 또 욕을 먹었죠 그 당시에서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웠어요 하필이면 저 용어를 써가지고 저러니야 가만히나 있지 싶었습니다 작년 수능 얘기예요 insist licenses 은 이제 이거 건데 절 타 벼 법 보яж 여릉 절